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를 갖고 있는가? 강력한 국가와 시민의 자유는 어떻게 균형을 갖춰올 수 있을까? 제법 긴 시간 동안 자유를 누렸던 국가가 오히려 자유가 억압받는 그런 상태로 다시 역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MIT 경제학과 교수인 대른 에스모 글루와 시카고대 교수인 제임스 로빈슨이 함께 쓴 좁은 해랑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부재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자유의 운명입니다. 이 책은 국가 근력의 급속한 확장이란 예기치 않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큰 교훈과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좁은 해랑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얻으려면 결집된 사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필요하면 항의하고 가능하면 투표로 정권을 내려놓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유는 국가나 국가를 통제하는 엘리트층 일명 집권 엘리트들이 시민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자유가 싹트고 계속해서 번영의 길로 달려가려면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도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둘 다 강할 때 바로 자유가 싹트고 계속해서 번영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 폭력을 억제하고 법을 집행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것을 추구할 역량을 갖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동시에 강력한 국가를 통제하고 제압하고 제약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국가가 괴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국가를 경계하지 않으면 헌법과 권리 보장의 값어치는 그것이 적힌 종이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독재국가가 불러오는 공포와 억압 그리고 국가의 부재로 나타나는 폭력과 무법상태 사이에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끼어 있다. 자유로 가는 좁은 회랑이 아주 좁다는 겁니다. 이 회랑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는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네 번째는 균형을 맞춘다는 건 국가와 사회가 하루사루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뜻한다. 투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권력이 너무 커져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투쟁과 경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문이 아니라 도아가 아니라 회랑이다. 코르도다야의 해랑인 까닭은 자유를 성취하고 보존하는 일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권력의 학대를 바르는 국가와 국가를 지배하는 지배 엘리트정은 사회가 자신들에게 채운 족쇄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한다. 그래 시민들이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조직화를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견제하지 않으면 그 국가 권력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팽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좁은 회랑의 처자들의 주장입니다. 국가를 자유와 번영으로 이끄는 좁은 회랑에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국가의 힘이 너무 강하면 국민은 독재로 고통을 받고 반대로 사회가 너무 강하면 무질수로 혼란스럽게 된다. 시민이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째는 회랑이 좁은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회랑 속에 머물러 있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번 민주화를 통해서 자유사회를 갔다고 해가지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야 해. 그 사회는 언제든지 좁은 회랑으로부터 튕겨 나올 수 있다야 해. 누가 그것이 주범이냐. 주로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엘리트들이 지배 엘리트들이 항상 자신들의 권한을 극대화시켜 시민의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와 번영을 가지는 좁은 회랑에 머물러 있으려면 그만큼 시민들이 노력해야 되고 시민들이 졸지 않아야 되고 시민들이 조직화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항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는 거대한 관료조직과 강력한 군대 법을 해석할 자유를 가진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갈수록 복잡이란 세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국가가 온순하게 통제를 받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일하면서 거대한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제로섬 경쟁으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여덟 번째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이 사회가 팽팽한 긴장과 견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회랑은 좁고 사회는 회랑 안으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오면서 광범위한 충격파를 일으키게 된다. 좁은 회랑 자유와 번영을 가진 좁은 회랑에 들어가는 일도 엄청나게 어렵고 행운이 함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쉽다는 거죠. 다시 들어가기가 힘들고 항상 들어가 있을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자유를 얻어내는 일을 결집하여 국가와 국가를 지배하는 엘리트정에 맞서는 사회의 능력에 달려 있다. 시민들이 국가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직화하고 발언하고 항의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시민들이 부담한 것에 대해서 국가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직화하고 발언하고 항의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사회로 부정선거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조직화해서 힘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된다. 항의를 해야 된다. 반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좁은 회랑의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회상 항상 국가 권력은 계속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일부 정치 엘리트들은 계속해서 국가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 그런 실험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국가 권력의 팽창을 시민들이 막을 수 있는가. 아니면 팽창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제압당할 것인가. 그 실험대에 서 있는 겁니다. 열 번째는 이런 저런 핑계로 국가 권력을 엄청나게 확대시킨 국가 권력과 이것을 지배하면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배 엘리트들에게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이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조직화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들 그것은 정의로운 일이 아니야. 당신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유와 번영을 가져주는 좁은 해량 안에 머무는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거다. 정치 엘리트들은 절대로 자유와 번영의 기반인 좁은 해량 앞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는다. 선물로 그들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죠. 따라 시민들이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조직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항의해야 된다. 항거해야 된다. 얼마나 이런 파격적인 주장입니까. 그 주장이 이 좁은 해량의 결론 파트입니다. 결론 파트. 항의하라는 겁니다. 조직화하라는 겁니다. 당신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다. 그들이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들이 그들에게 당신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일어서지 않으면 절대 그냥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장엄한 그런 경고입니까. 얼마나 걸출한 조언입니까. 얼마나 심대한 그런 울림입니까. 그냥 있으면 아무도 당신 것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데 개인의 힘은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화를 하라야 조직화. 시민사회가 연대를 통해서 조직화를 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면 그 힘이 크고 우렁차고 국가학력을 제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탈원전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 서울에 또 전국에 14개 원자력학과 학생들이 나서서 녹취해 끓는 원자력 연대를 구성해 가지고 1인 시위를 벌리는 것 좋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대한 집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성된 전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전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 그거 자체가 뭔가 하니까 지금 좁은 회랑에서 이야기하는 시민의 조직화가 괴물로 바뀌는 국가 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괴물처럼 만들려고 하는 정치 지배 엘리트들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울림이 있는 그런 조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